보호사 4 보호사 4 보호사 4 보호사 5 보호사 5 보호사 5 산책 가야지 어? 산책가자 빨리 하하 병원님도 빨리 나오라고 소리치잖아 빨리 나오라고 똘이 오빠 때문에 못 살겠지? 그치? 산책가자는 하지도 않아 그치 별이야 우리 별이 더 좋아하네 아빠랑 싸울 때만 되면 우리 별이 더 좋아했어 별이야 똘이 오빠도 좀 많이 있어 똘이 오빠 때문에 못 살겠어 별이야 별이야 괜찮아 괜찮아 별이야 아빠 아빠 똘이 오빠 똘이 오빠는 안 싸울 거야 괜찮아 괜찮아 똘이야 빨리 운동하자 다른 개들은 산책 못 가서 안 다니는데 너는 어떻게 해 산책 가자고도 안 가니 응? 빨리 너 산책 이렇게 안 가고 그러니깐 별이가 너 싫어하는 거야 빨리 아유 이 자식이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가자 별이야 별이야 빨리 가자 가자 별이야 별이야 빨리 가자 별이야 좀 할 거야 똘이야 별이 집으로 가지 아유 참 야 별 떤다 떨어 똘이야 집에 가자 빨리 별이야 아 별 집에 가자 미치겠다 아휴 아휴 형이가 집에 가자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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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아휴 아 つ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